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40대 후반의 여성의 눈밑 하안검 수술을 하였는데요. 환자분은 눈밑이 처지고 꺼져 있다고 하여서 3년 전에 하안검 필러를 맞으셨다고 하셨는데 애교살에 있는 눈밑을 만들고 싶으셔서 애교지방이식을 받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애교살은 보통 웃는 표정을 지을 때 나타나게 되므로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이렇게 생글생글하게 웃게 되면 초면이라고 하더라도 점수를 따고 들어가게 되어 친근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만 오늘 오신 사례자의 눈밑은 애교살이 안보이긴 하지만 애교지방이식을 하기엔 눈밑이 부한 얼굴이셨습니다. 관상성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저희 박현성외과에서는 눈밑 하안검 수술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분이나 저분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수술하는 것이 아닌 육질과 골질의 얼굴 비율 분석으로 성형의 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분과 같이 얼굴 골격보다는 얼굴 살이 우세인 얼굴에서는 육질 성분인 애교살이 들어가게 되면 얼굴이 더 부해지는 얼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얼굴에서 예쁜 애교살과 항검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분이 이런 눈밑이 된 과거력부터 진단을 해보아야 하는데 물론 다른 사람의 눈밑이긴 합니다만 비슷한 케이스로 오늘 사례자의 눈밑 필러 막기 전 얼굴을 분석드리면 이분도 눈밑이 꺼져 있긴 합니다만 얼굴살, 얼굴뼈의 육질과 골질 비율로 분석을 해보면 이분 눈밑에서의 육질 성분은 노랑 점선원 부분의 앞볼살이 가장 많으며 두번째 육질로는 핑크색 원에 눈밑 지방이 튀어나온 부분 세번째 육질로는 연두색 점선원의 애교살이 있습니다. 즉 이 눈 아래 부분의 세가지 육질 중에서 핑크색의 눈밑 육질이 많으면 당연히 안 예쁠 것이고 노란 점선원의 앞볼 육질도 적당히 있어야지 심술보 마냥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되면 꼭 앞볼 지방이식 맞은 강나무늬 모양이 되므로 이 세가지 육질 중에서는 단연코 연두색 점선 타원의 애교살 육질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례자분은 다크서클이 꺼졌다고 하여 하얀색 부위의 눈밑 필러를 맞게 되니 눈밑 전체에 연두색, 핑크색, 하얀색, 노란색의 육질이 그 더글더글더글하게 이렇게 모여있게 되어서 이렇듯 전체적으로 부한 얼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환자분은 애교살이 없으니 애교살 지방식을 원하셔서 그 저희병원을 찾으신 것인데요 여기에 애교 지방식을 하게 되면 이러한 눈밑 라인이 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른쪽이 이분의 눈밑 필러 맡기 전 얼굴이라고 할 때 녹색 애교살 부분은 버스트 즉 가슴 돌출 부분이며 핑크색 눈밑 지방 부분은 웨이스트 즉 허리 부분 그리고 노란 부분의 앞볼은 버텁 즉 엉덩이 부분으로 가슴은 퍼지지 않으면서 벙긋하게 올라오고 허리는 잘록하게 들어가고 엉덩이가 풍만해야 아름다운 S라인이 되는데 왼쪽의 하한검은 핑크색과 노란색이 다 불룩한 즉 허리도 불룩하고 엉덩이도 퍼져요 불룩하고 가슴까지 이렇게 두툼해지면 엣지있는 눈밑이 아닌 그 비만해 보이는 눈밑이 되어 예뻐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이 눈밑에서는 전체적으로 육질 과다의 진단이 나왔으므로 녹색 화살표에 애교살집이 들어가서 육질이 더 많아 보이지 않게 하려면 이 핑크색 눈밑 지방 붉어짐이 안쪽으로 푹 꺼져 들어가야 즉 이 부분은 해부학적으로 허리 부분에 해당하므로 허리가 불룩하기보다는 잘록해야 예쁨으로 눈 안쪽 결막 쪽으로 레이저를 이용하여 눈밑 지방을 제거하여 육질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야 눈밑이 사뿐하게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은 눈밑이 부한 얼굴에 그 육질이 전체적으로 많으신 분의 다크서클 필러 즉 육질을 눈밑에 추가하면서 더 부하게 되어 애교살이 묻혀버린 그런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5천만 명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눈밑 주름도 다 사람마다 그 양상이 다 다를 것이므로 눈밑이 퀭하여 육질이 부족한 눈에서는 육질 추가를 눈밑이 불룩하고 이렇게 앞볼살이 많으신 분은 육질 제거를 해서 예쁜 눈밑 S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